고양이는 우리에게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선사해주는 가장 인기있는 반려동물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매우 독립적인 동물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애정표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될 때 보여주는 애정표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어떤 표현을 보일까요? 고양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표현은 근처에 자주 있으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주인을 따라다니거나 주인의 발밑에서 주무르는 것은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양이가 주인을 향해 애무하거나 얼굴을 비비며 마주보는 행동도 사랑이 표현입니다. 고양이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양이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양이가 주인을 향해 몸을 비틀거나 긁어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사랑스런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둘째로 고양이가 주인에게 애무를 요청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주인의 다리에 기대거나 얼굴을 비벼주는 것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고양이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양이가 우리를 사랑하고 표현하는 애정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고양이가 다가올 때는 언제나 반겨주며 그들의 몸을 비비거나 꼬리를 흔들어주세요. 또한 고양이가 행복하게 귀를 비켜주면서 눈을 감는 경우에는 그들의 털을 부드럽게 만져주며 말을 걸어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양이에게는 다양한 장난감과 간식을 제공하여 그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고양이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특별한 표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이러한 애정 표현들을 잘 이해하고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한 동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양이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들의 특별한 표현들을 주시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애정을 나누는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